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와 지난달 전격 수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쿠바 내 한류 열풍이 큰 몫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쿠바 음악과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쿠바를 상징하는 장식이 가득한 펍에서 손님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. 2017년 문을 연 뒤 현지 문화를 배우러 직접 쿠바 여행까지 다녀온 김민지 씨 부부는 최근 댄스 강좌를 열었는데 수교 이후 손님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북한의 형제국가로 불리는 쿠바와 전격적으로 국교를 수립한 데는 K-POP이 한몫했습니다. 아직은 미약하지만 국내에서도 쿠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대표 음식 같은 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관접적인 체험을 하기에는 좋았던 것 것 같아요. 국내 프로 배구 최고 스타인 쿠바 출신 레오 선수도 기대가 큽니다. 아직 직항편은 없지만 쿠바 여행 문의도 늘었습니다. 직접 문의 오는 경우는 사실 한 달에 한 10건이 안 됐었는데 이번 주에만 문의 온 게 거의 한 10건이 넘어요. 다만 쿠바를 방문했던 여행객은 전자비자를 통한 무비자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TV조선 곽승환입니다. 주의가 중요하다.